안녕하세요 우리 홍정식 목사님이 통역을 하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중보기도와 개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전략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 그런데 개시에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몇 번 그 여리고를 돌았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13번 그 벽을 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숙이 13장에서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12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정탕하라 합니다 그들이 갔을 때 그 12명 중에 2명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신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돌아왔을 때 오직 여수와와 갈렙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이 땅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거는 우리의 땅이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너무 장애물이 크다 거인들이 너무 크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40년을 결국 광야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 약속들이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부심이 받고 15년 뒤에야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과 재정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것을 금방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시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 이 여수아가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을 이끌어 요르단 지역에서 백성들을 이끈 다음에 물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또 할래 봤죠 그리고는 여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검을 갖고 옵니다 그 검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미 너에게 줬다 주님이 이미 줬다고 하시면 왜 아직도 검은 들고 있을까요? 이미 전투는 이루어졌는데 왠지 아세요? 이미 영 안에서는 여수아에게 검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너에게 이미 줬다 육안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내 사업은 이거 말씀 받았는데도 별 다른 게 없네 제정에도 돌파가 아직 없네 그럼 언제 변동이 일어나죠? 언제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은 검이 현실에서 오케이 아 이제 움직여도 된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 벽을 도는 그 전략은 선포한 뒤에 전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이 전략을 받기 전에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자꾸 이래요 나 전략 필요해 전략 필요해 나 답변이 필요해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필요합니다 난 돌파하리라 나는 이길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묵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어쩌면 한국산 문화에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낮아지게 돼요 우리가 겸손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지 않고자 합니다 그럼 게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을 때 열방의 변동이 있는 시즌이다 제가 그날 아침에 카나다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그런데 그 다음날 제 아내가 멕시코로 가고 그리고 저는 일본으로 가고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겸손한 자세만 취한다면 Here I am in Korea 어, 나 한국에 와 있어 I hope something happens in a good way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Do you want that? 여러분 그렇게 원하세요? Or do you want I'm here to shift your nation with the sword of the Lord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검으로 열방의 변동을 줍니다 Which one do you want? 어느 거도 원하세요? The letter But that doesn't look too humble 아니, 그렇게 선포하는 건 별로 겸손해 보이지 않는데 Who am I? 내가 감히 누구라고 I'm just a man I'm just a brother I'm just a brother Why would I say that I would come to shift in nations? 제가 왜 열방에 변동을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할까요? I'm just a brother It is more humble 잊은 걸 원합니다 I don't have to understand it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I don't know what it's going to look like 어떻게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는 일본에는 제가 일본에서 큰 교회랑 같이 갔어요 그 리더들하고 되게 이렇게 경직되고 겸손하시죠 일본 분들은 감정 표현이 없어요 모두 다 질서 있게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울고 그들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느 여인이 제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챔피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 여자분이 저를 보다니 울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로 그 여인은 오, 아시아의 태권도 챔피언이었대 일본 챔피언이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아, 태권도는 영적인 의미야 아무 가치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루 뒤에 하루 뒤에 그 여자분이 집회 오는데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챔피언이다 제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사업 리더들 열방을 변화시킬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한국을 변동시킬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한국을 변동시킬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변동을 일으키러 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그 권위가 여러분의 은총이 여러분의 그 담대함이 변화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용사들을 부릅니다 그 제자상들을 부릅니다 성벽을 걸을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루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변동이 없어요 오늘 이틀 준비됐어요? 또 가야 돼? 아무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 돌멩이 하나라도 좀 흔들리지 아니 조약돌 하나라도 좀 흔들게 하시지 아무 변화 없어요 나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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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have T-shirts 오 T-shirts 만들자 나흘째 아무 변화 없다 나흘째 흥분됩니까? 변화가 있어요 근데 성벽에는 아직 없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나흘째 바로 그늘 그리고 닷새째 내가 주의음속 들었나? 게시안에 가는 걸 내가 아는가? 내 삶에 이걸 선포하는 걸 아는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믿음이 있는가? 바로 이런 자들이 열방에 변동을 일으키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그 권위를 이해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왜냐하면 그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전략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싸워야 할 날에 왜 돌기만 해요? 아니 돈 다음에 지친 다음에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 게시 봤는데 열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침로하는 건 바로 내면에서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때로는 이게 굉장히 용감하게 해야 해요 주님이 뭐 말씀하시고 들으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순정합니다 저의 훈련 중에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알라스카 항공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애틀에서 서울까지는 델타 항공을 비행기를 타고 첫 번째 비행기 세 시간 지연됩니다 그래서 결국 델타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두 시간으로 놓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비행기 너 갈아탈 거 너 명령해 너를 기다리라고 명령해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주님 주님은 그런 거예요 너가 갈아탈 비행기 기다리라고 명령해 하나님 이미 시간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냥 명령하라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속삭이면서 명령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아니야 너 소리쳐서 명령해 비행기 안에서 소리쳐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소리를 주로 많이 듣습니까 자신 소리죠 자신 소리죠 내 소리 그래서 제가 명령했습니다 다음 비행기는 나를 기다릴 지어다 이거는 완전히 항공사도 달라요 그래서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 갈아탈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델타에서 누가 왔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미스터 미스터 스톱스 비행기는 저쪽에 있습니다 지연됐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앉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비행기가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문이 안 닫힌다 우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그들이 눌러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들이 말해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작은 일에도 나를 믿지 못하면 너가 어떻게 도시와 열방에 선포하겠니 제 강의 전에 들으셨던 분 손들어주세요 제 강의 Coordinator 제 강의 speaking 여기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는 폴틀랜드에서 LA로 이사한 겁니다 사실은 폴틀랜드에서 LA를 세 번 반복해서 움직였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LA도 집 하나 두고 폴틀랜드도 집 하나 두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하지 않고 그래서 집이 양쪽에 있으면 에어비앤비로 사용할 겁니다 제가 여행하고 다닐 때는 비어있으니까 제 친구들에게 맞습니다 우리가 LA로 이사할 겁니다 사람들이 오, LA? 거긴 나무들도 없어 this is Oregon, it's beautiful Oregon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리고 LA는 너무 차도 밀리고 그리고 공기도 오염되고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는 걸 제가 아는 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LA의 집을 원합니다 나무가 많은 집이요 그리고 차도 밀리지 않는 곳이요 그리고 공기 좋은데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름까지 주셨어요 글란비우이 뭐예요? 그 뜻은 작은 계곡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갖고 내가 뭐하지?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걸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이 뭘 들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원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뭐예요?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만약에 여러분의 태도가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 이해 안 가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왕과 왕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길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조금 주시면 감사하시고 더 구하세요 그 와중에는 제가 인터넷 들어가죠 찾고 있어요 글랜뷰 길 글랜뷰 동네 아무것도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글랜뷰 홈 계속 기도해 기다려라 기다려라 저 어떡하죠? 3일째, 나흘째 다섯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붙잡으세요 계속 추구하세요 계속 추구하세요 제가 아나하임 동네에 남가주에서 한국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그때 아마 면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염을 정리하는 면도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글랜뷰 홈이 이제 시장에 나왔다 제가 그랬어요 뭐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글해라 글랜뷰 홈 LA 검색해봐 집 한 채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것을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바로 제가 원했던 동네였습니다 사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가격이었고 제가 집안에 들어가 왔습니다 제가 뭘 찾죠? 더 많은 나무들 제가 보니까 50미터 15미터 소나무와 유클립트 나무 아 forest 숲속이에요 집이 it was up in the hills of there and they have a small freeway that connects from Pasadena all the way up and it's got very little traffic compared to everywhere else 원덕 쪽에 이 도로가 있는데 Pasadena 동네 거치는데 어떤 지역보다도 차가 안 밀려요 and when people have breathing problems 그리고 이 기관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because it's higher elevation 왜냐하면 이게 좀 고도이기 때문에 and there's a strong wind 그리고 바람이 세서 it's they send people with breathing problems 기관지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간다는 거예요 trees 나무들 less traffic 차 안 밀리고 better air 공기 좋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there's going to be a bidding war going to be a bidding war bidding war 이제 이 집에 대해서 경매 bidding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매 제가 그랬어요 숫자 뭘 될까요 주님께서 그 숫자를 주셨습니다 그 집을 살 수 있는 숫자 그래서 받은 숫자를 부동산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하기를 there's a bidding war 여기 완전히 지금 경매에 들어갔어요 over 20 people 20명 넘어요 제가 주님께 갔습니다 what do I do 저 어떡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액수를 대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내가 너한테 숫자 줬잖냐 너가 원하면 액수 늘릴 수도 있어 그런데 너가 주는 액수보다 더 큰 액수는 사실 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더 많은 액수를 대려면 부동산을 하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저에게 준 액수를 통하여 결국 제가 집을 갖게 됐습니다 와 이 이야기는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 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집을 구경하러 가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합니다 아들아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너 페인트 새로 주문했냐 아니요 집 내부를 사람들이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다 또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너 카페트 새로 주문했냐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카페트 어디로 깔까요 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집 도구들 너 새로운 기기들 주문했냐 아니요 여러분 은행이 새로운 페인트 카페트 그리고 세탁기 등등을 다 지불한 거예요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박수 쳐 주십시오 와우 You want it? I catch it You want to hear another one? 또 하나 들려드릴까요? 세게 대답해야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게시가 핵심이에요 You see My strategy for finance 저의 전략은 이 재정에 관하여 다 게시로 바탕됩니다 Because I asked the Lord 왜냐하면 주님께 여쭤보니까 저는 How I could be How I could serve Him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So my strategy was land 그래서 저의 전략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를 수 있어요 You know Dr. Hong wanted me to tell you I actually now have 10 streams of income 홍 국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나누라고 부탁하셨는데 제 수입의 통로는 10개입니다 Okay Some are small 어떤 거는 작은 소액이에요 전부 다 큰 액수가 들어오는 10개 통로는 아니에요 But all of them 전부 다 are not about money 돈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결국 So for example I'll finish that out of the story Okay But I wanted to tell this part But I'm trying Today's on Revelation Okay I want you to see Revelatio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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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hem I told you It was like a travel agent 그 중에 하나가 여행사죠 There's a big And the Lord And the Lord said 특별한 가격이기 때문에 I want you to change the code 코드를 바꿔주세요 On all my booking 저의 모든 부킹의 코드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It saved $10,000 천만원이 세이브됐어요 전화 한 번 걸었더니 하나님의 한 말씀 전화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가 바로 그것이 사업 트랜잭션입니다 물론 제가 그 돈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은총을 원합니다 그 천만원을 제가 가져도 괜찮지만 Patricia King 사역에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때로는 커미션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전략을 주님이 주십니다 저의 또 책이나 이러한 강의 CD를 판매하죠 그것도 또 하나의 수입의 통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록이 있어요 10개 작년부터 저의 집이 여행할 때 비니까 에어비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방은 잠가 놓고 우리 집이 3층입니다 맨 아래층은 월세를 듣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전략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만 합니다 여러분 CLN이 감동받으라고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달 저의 집에서만 제가 320만 원을 거두게 됩니다 이달에 그냥 하나, 새끼손가락만한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많이들에게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런 전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아내에게 갔어요 이미 우리가 그때 집 한 채 있었고 이걸 임대할 때 아내가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살까 이 사람들이 월세도 제대로 못 내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머리요 꼬리가 아니요 단지 우리 여기 임대하는 사람, 월세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걸 명령으로 월세 제대로 낼지요다 은총을 우리가 수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다는 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나 있어요 이렇게 진략을 제가 받기 시작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서 여보, 집 한 채 또 삽시다 이렇게 이유가 이거 여기요 전략이 있고 이렇게 하고 다 맞췄어요 아내가 말하기로 해요 아니에요 나 준비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내에게? 목 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혜와 개시 지혜 저와 제 아내는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 어떠한 재정적인 거, 우리가 큰 거, 뭐 사고 팔 때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연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내에게 순복합니다 완전히 순복합니다 아내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했으니까 그게 지혜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변화를 정말 원한다면 부부가 도움이 해야 된다 제가 말했어요 여보, 진짜 이거 구입할 때 좋은 때야 아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지 않습니다 6개월 뒤에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이게 완벽한 타이밍이 됐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땐 걸 알겠습니다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그릇들을 세척기에 넣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저를 그냥 보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집 안 채 또 사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보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지금 숫자, 액수를 주십시오 우리가 뭘 내야 될까요 액수 좀 오랜 시절 얘기입니다 팩스 기계를 썼을 때 시대 그때 17만 불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엔 액수가 작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차에 가서 새 집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해 가고 우리가 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집 하나 사기 원해요 우리가 지금 한 1억 7천만 원짜리 사기 원합니다 말하기를 그 직원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여기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지금 여름으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액수는 2, 3개월 정도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숫자를 받았거든요 갑자기 택스 기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잠깐요 잠깐요 나중에 또 전화번호 같은 거 읽어주세요 직원이 오더니 아니 지금 나온 집이 하나 있는데 1억 7천만 원 이게 사실 원래는 1억 9천 정도 돼야 되는 집인데 아마 매니저들이 이거 액수 바꾸기 원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 이 집 사실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이 직원이 또 전화합니다 이 직원이 오더니 그 1억 7천의 집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동산 이 매매 가격을 자기네들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5백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백만 원이 또 거기서 디스카운트 되니까 사실은 1억 6천에 산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집 가치는 1억 9천이었어요 여러분께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지금 CLN 비션 CLN 미션 우리는 개시를 따라 삽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우리는 탐욕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형통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린도 후서 9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생산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들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합니다 교회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2주 전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저의 영적인 아들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님께서 그들이 건물 계획을 하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대 빌렸던 것이 4월에 마감된다는 거예요 월세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가서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강사비 받을 것 두 배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두 배나 냈는데 강사비를 못 받았습니다 왜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거든요 축복해 주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강사비를 못 받았는데 두 배를 줬으니까 결국 제 강사비 세 배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걸 왜 나눌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의 간증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가장 많이 내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의 영적인 아들이 이스라엘로 오는 비용을 제가 많은 액수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제가 두 군데 고아원에 재정을 보낼 겁니다 다 연결됐어요 고린도 후서 9장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증가되길 원합니다 열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액수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니까 어떻게 아세요? 답변드리죠 첫째 주님께 여쭤봅니다 무슨 액수를 걸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뭘 여쭤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개시를 저는 구합니다 구체적인 개시를 저는 구합니다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저희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러 갔었을 때 주님께서 구체적인 어느 동네로 가라 하셨습니다 저의 아내와 제가 하나님 이거 확증시켜주세요 꿈으로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아내가 꿈을 통하여 그 집안의 내부 바닥 그 설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그 집을 보러 갔더니 제 아내가 보더니 이 집 아니야? 금방 아는 거예요 내부 설계가 다르니까 그러다가 어느 딱지 집에 오니까 똑같은 그 설계 제 아내가 들어가더니 이 집이에요 이 집이에요 바로 이 코너 쪽에는 요게 있고 위에는 이게 있고 그 내부 설계를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원합니까? 마크 버클러 여기 보셨습니까? 마크 버클러 여기 보셨습니까? 교인들에게는 그 책이 아주 좋았어요 훈련시키는 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 영성 일기 쓰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여 여쭤보고 주님이 음성 들으면 그걸 기록하시나요? 영성 일기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 괜찮아요? 안 맞아요? 네, 괜찮아요 자, 왜 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한지 말씀드리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아니에요 이건 뉴 에이지 2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여서 뭐 할 거야 자, 왜 영성 일기 기록할까요? 첫째 우리가 때로는 기억을 못할 때 있어서 너무나 많아요 두번째 이유 우리가 그걸 기록하는 것은 이걸 시험하기 위하여 세번째 그걸 기록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네번째 기록하는 건 거기에 연결된 구절들을 찾으려고 다섯번째 기록하는 건 우리가 더 정확해지도록 어느 날 적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제가 스탑했습니다 또 쓰고 주님 이것이 저의 생각과 상상이 아닌 걸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질문도 적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인텔 스톡 인텔? 인텔? 인텔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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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 인텔 회사 있죠 거기에 증시가 이 가격에 클로즈 될 거 머물 거다 그것이 미국 돈으로 19센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 스톡 마켓이 접을 때 정확히 19센트가 딱 떨어졌어요 정확한 가격 제가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너무 놀라우세요 제가 주의 음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듣네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작은 일에도 나를 잘 믿지 못하니 너가 어떻게 도시와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겠느냐 제가 완벽하게 주의 음성 듣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시죠 고린더전서 13장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와의 책임을 묻고 지는 관계 그리고 겸손엔 영이 필요합니다 배웠습니다 기록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세요 저에게 전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에 포함됩니다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본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상 볼 때 막 초록색에다가 하얀색에 막 희미하고 그런데 저는 단어들을 들어요 그래서 앤하고 저 아내와 저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나처럼 아내 이러지 않아요 저는 아내에게 배웁니다 최고의 교사예요 아내가 천국과의 경험의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여쭤봐요 여러분께 말씀해주세요 다음 책에 관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3일 전에 제 책에 모든 장을 보여주셨어요 봤어요 각 장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것을 적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여쭤보세요 두 번째 여쭤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세요 그냥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다 적어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아 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러한 소원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받으면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어떤 영역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을 향하여 선포 아니면 재정 대인관계 여러분의 건강 뭐든지 주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컴퓨터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제 제가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노트북에 선포해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강국 간사님께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 스크루즈라이버 이거 고쳐야 된다 스크루즈라이버 필요하다 그거는 저의 지혜였어요 인간의 지혜 제가 주님께 여쭤봤죠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포해라 노트북에 여러분 노트북에 어떻게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노트북아 너는 예수를 섬겨야 돼 그래서 노트북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시간이다 켰더니 작동이 제대로 됩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선포 선포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저는 거울 보는 거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했을 때가 제가 한 23년 전 거울 보고 제가 누가 보금 4장 가지고 제 자신을 봤습니다 나에게 주의 영이 마셨도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름 부으셨도다 이틀째는 좀 더 담대해져서 한 21살 때 거울 보면서 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도다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선포하면서 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더 정렬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선포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변동합니다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제 아내 앤이 와서 나눌 겁니다 중보자로서 어떻게 개시를 받는지 나누고 사업을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잠시 보자로 가겠습니다 내 삶에 이걸 원합니다 내 삶에 이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걸 기록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금방 전략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끌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거 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뭘 붙잡기를 주님은 원하시는지 뭘 선포하기 원하시는지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방에 있는 주의 검이 느껴집니다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각자가 검이 있는 거 아세요? 최소한 검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의 검이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검이 구체적인 걸 풀어냅니다 개시를 통해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저는 검이 세 개 있어요 하나는 자유를 풀어내고 두 번째는 기초를 다루고 세 번째 저의 검은 회개를 풀어내고 두 번째 검은 이 방에 있습니다 기초를 풀어냅니다 이 날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나갈 겁니까? 여러분 아세요? 검은 치유와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잘라낼 걸 도려내고 그래서 잘라낼 걸 도려내고 영이 아닌 인간의 지혜로운 걸 도려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드릴게요 영 안에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필기독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가서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들이 하는 것과 사도들이 하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제가 말씀드린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의 예언적인 말씀보다 제가 사도적인 검을 풀 때 훨씬 더 위력이집니다 여름을 준비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파라다임의 변동이 있도록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댈 때 저들에게 지혜의 영 개시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 옛것은 지났고 새것이 왔더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기초에 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방해됐던 것을 다 도려내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멈추겠다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주께 오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전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내가 이제 나와서 제 아내를 존중하기 원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름부시 굉장히 강했어요 기도는 나중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제 아내 앤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사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아내는 좀 이렇게 골방에 있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여러 시간 예배하고 한국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사모님을 계란 같아요 왜냐하면 계란이 겉은 아내는 생각을 누렸데 안은 하얗잖아요 동양적인 기지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시아 사람들이 하는 갈등을 많이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에 관해 그래서 사실 여러분을 향하여 제 아내가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 아내가 여러분도 저희 아내를 소개합니다 조금 어색하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역사합니다 이슈요 하는데 우리가 네 우리가 그것도 하게요 더 깊게 다루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업계의 중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자기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카운트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높이 있는 정치인인데 위정자인데 많은 억압을 부담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의 친구가 그 정치인에게 이렇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더 필요하십니다라고 그래서 그 정치인이 중보자들을 위한 재정을 따로 또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운 거죠 중보자들에게 월급 주면서 중보해달라고 그래서 그 중에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저더러 요청하는 게 하루에 자기를 위해 10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별로 그냥 부담이 안 되죠 10분 그런데 날마다 10분이었어요 여하튼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중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월급식으로 뭔가 받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했는데 수년 전에 와그너 박사님께서 한 15년 전에 그 전문적인 중보자들을 위하여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그너 박사님 사시는 지역에 정말 주요 인물 리더들을 위한 중보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사업에 굉장히 놀라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은 그 일한 풍작을 받을 게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목회했죠 그러므로 저의 생각이 바뀌었죠 설교하는 데도 월급을 받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데는 월급 받는 게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용납하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짜라도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다고 감동을 주셔서 날마다 제가 기도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쉬죠 그 정치인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루는 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편지 내용도 써드립니다 그분에게 기도한 내용을 보내드릴 때 한 400개를 여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익을 제가 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머니나 친구들 저도 대인관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요소를 위해 시간을 딱 떼어놓고 기도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개시에 그 위에 또 털을 닦고 더 세우고 이렇게 400번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보할 때는 제가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하는데 그런데 이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여쭤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제가 돈을 받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나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주님이 한 단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극복 그러면 제가 이 단어를 받았을 때 그걸 갖고 이제 연구,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긴다, 극복 이 단어의 성경에 나온 걸 주석을 다 찾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봐요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구절이 나올 때 어느 걸 사용할까요 오늘은 그래서 그 구절을 찾으면 제가 그걸 복사해서 이메일 할 때 그걸 붙여놓습니다 이미 저에게 게시의 영이 있으니까 저의 믿음이 자꾸 세워집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시는구나 마치 제가 하나님한테서 이 영적인 주먹 가지고 축축축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담대해져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주님이 일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이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중보자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너무 가까운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의 아들 하나가 오랫동안 좀 어려움이 있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겪었던 실망과 여러 가지가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거야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내가 돈을 주고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딴 사람은 내가 겪은 절망이나 역사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게시를 봤죠 그리고 이제 구절들을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갖고 기도해요 그 사람 삶에 이거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극복하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기게 하고 극복하시게 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다음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함에게 세워지죠 그 잠자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그분의 자녀에 대해서 극복과 이김을 선포합니다 그 중동 지역의 새로운 문이 이분을 향하여 열릴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를 공격하는 모둠의 어둠의 권세들은 다 끊어질 지어다 이분의 아내가 평강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간도 그 선포를 통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면서 제가 선포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혀를 사용하면서 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문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이 이기는 하나님인 걸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니 찬양합니다 10분 안에 굉장히 초점이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으로 퍼붓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 마크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중부할 때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이거 하는 거 제가 적응이 됐고 호텔에서도 하는 거 적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에 돌파가 필요하면 여러분 중부자에게 돈 주고 기도받는 것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부자에게 제가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중부자를 채용하면 첫 번째 기도를 즐거워하는 자를 채용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을 봐요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속적인 기쁨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때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중부자로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 부르심이 있고 아니면 정부의 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안나처럼 따로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요 사역은 기도 그게 모든 사람이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부르심인 사람을 채용하세요 그들은 항상 주님과 기쁨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의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격려를 주실 겁니다 날마다 그들의 중보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도움될 겁니다 저의 절친 중에 하나가 거기 환경 캠프 같은 건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빚도 많이 졌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가 결혼 부부관계도 어려웠고 아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전문적인 중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뭐 제안할 게 있냐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전문적인 중보자가 없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어려웠을 거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소망을 풀어주고 기쁨을 풀어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구가 저의 기도가 마치 자기에는 날마다 오는 만나 같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세워준다고 여러분 중에는 사업이나 재정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완벽한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없고 연약함이 있을지요 친구나 가족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중보자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어줘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보자가 여러분의 사업에 하늘물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꿈과 계시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 억압을 주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소망이었고 헛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도록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이 시간 잠시 게시받는 시간을 갖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게시를 받도록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 제가 하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셨던 첫 말씀은 골로세서 3장 1절이었습니다 골로세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경험을 알려면 먼저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도 보시고 마크 목사님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잠시 그냥 보며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개시의 영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읽어주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대세요 손을 가슴에 대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터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자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칠칠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뭘 보죠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사용해서 보는 거예요 눈 감아주세요 사과를 상상하세요 이 시간 빨간 사과 아니면 초록색 사과 아니면 아시안계 부사 자 한입 깨무세요 그 사과를 그게 달콤해요? 시어요? 자 눈 뜨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사과를 상상을 못했던 분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좋아요 아무도 없네 다음 단계 자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제 게시로 들어가는 단계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을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차 안에 있어서 집으로 운전해 가요 집 앞에 멈추고 걸어 들어갑니다 테이블에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색깔 봉투예요? 여러분이 그 봉투를 열고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이 카드를 열었더니 입체 카드입니까? 아니면 안에 뭐 있습니까? 주님이 뭘 노트 썼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눈 뜨셔도 돼요 이렇게 상상력으로 시작합니다 그 상상 안에 주님께서 거기에 게시를 넣어 줍니다 자기가 주님이 주신 카드에서 보신 거 나눌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손들어 주세요 테이블 위에서 카드를 봤는데 카드 봉투 색깔은 핑크색이었어요 근데 그 카드 열었을 적에 카드 겉모양은 금색이랑 무지개 색깔이 섞여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거를 열었을 적에 진짜로 살아서 말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흰색 말이 그 다음에 꽃들이 각양 색깔의 향기 나는 꽃들이 직접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요 카드가 보내주신 카드가 어려웠던 분이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어려웠던 분이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기도해 드린다니까 쉬웠던 분도 손들지 마시고 어려웠던 분들 마세요 혹시 우리가 아까 차 운전하고 집에 들어간다는데 운전하는 것도 상상이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운전하는 게 상상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였어요 운전하는 거 그게 상상이 안 보였어요 사과도 안 보였어요 아까 못 본다고 손 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차는 보였어요 상상이 차 운전하는 건 보여줬어요 운전하는 거 보여줬어요 상상이 상상으로 아니 상상상상상상 네 그 말씀하셔서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가 뭐 보이시고 상상하세요 그러면 테레비 보듯이 보는 걸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 상상으로 보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세요 상상할 때 제가 저기 문을 보듯이 저렇게 선명하게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죠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저기 뭐 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게 상상이 될 수 있죠 직접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상할 때 도움이 돼요 자 이제 같은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바닥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거 10년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첫 번째로 가장 방해되는 게 자기가 올라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체계가 문제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한때는 멀리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하여 가까이 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덮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아버지의 무릎으로 보자러 갈 수 있는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하고 지금 막 말다툼에서도 상관없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쌍소리를 뱉었다 해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고 보혈러 덮고 다음 대학의 아버지께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티켓을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애들은 이거 하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은 하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와서 자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개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 위로 내가 있는 위로 올라오라 문이 열렸다 그 개시록의 동일한 문이 여러분에게도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 우리 야곱의 사닥다리를 상상합니다 자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더 높기 더 높기 구름 위로 별 있는 데로 더 위로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다보십니다 위로 올라오라 가까이 갑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 당겨주십니다 손잡았어요 자 이 시점까지 어렸던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이 시점까지 어렸던 분 계시면 주님 방해되는 모든 영혼을 이 시간 모든 가게의 저주도 끊어주시고 정죄가 해주시고 믿음을 풀어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자 이제 사닥다리 올라가세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끌어당겨 안아주십니다 보이십니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원했던 만큼 주님이 별로 지금 체험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이 물방울 떨어지지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세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알아? 제가 remained 잃어버린ker